네, 이번에 풀어 문제는 2022년 3월 학평 확통 30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를 같이 풀어볼게요. 자, 이번 문제는 흰색 원판 4개와 검은색 원판 4개가 각각 ABCD의 문자가 하나씩 적혀 있어요. 이 8개의 원판 중에서 4개를 택하여 다음 규칙에 따라 원기둥 모양으로 쌓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단, 원판의 크기는 모두 같고요. 원판의 두 윗면은 서로 구별하지 않는다. 자, 가족권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선택된 4개의 원판 중에서 같은 문자가 적힌 원판이 있으면 같은 문자가 적힌 원판끼리는 검은색 원판이 흰색 원판보다 아래쪽에 놓이도록 쌓는다라고 나왔어요. 이거는 뭐예요? 예를 들어 A와 A가 있다면 무조건 A쪽의 검이, 맞죠? 그리고 검은판이 A쪽의 흰 원판보다 모한 쪽의 아래쪽에 있는다. 이 얘기는 뭐냐면 순서가 그냥 정해져 있다라는 얘기예요. 두 개를 바꿀 필요가 없이 그냥 이렇게 두 개가 있으면 한 가지 경우가 되겠다라고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검은색 원판이 흰색 원판보다 그냥 아래쪽에 쌓는다. 순서가 정해져 있다. 됐죠? 그러면서 나조건 선택된 4개의 원판 중에서 같은 문자가 적힌 원판이 없다면 결국에는 D가 적힌 원판이 맨 아래 놓이도록 쌓는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결국에는 전부 다 뭐예요? 겹치는 문자가 하나도 없다면 예를 들어 뭐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면 우리는 여기를 가장 맨 밑에다가 쏙 쌓고요. 나머지 A, B, C는 그냥 순서대로 순서대로 이거를 순서를 바꾸면서 쌓을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네요. 됐죠? 자, 그럼 우리 가조건과 나조건을 이해했을 때 결국 핵심은 가조건에서 선택된 4개의 원판 중에 같은 문자가 적힌 원판이 몇 개 있겠냐? 이거에 따라서 결국에는 우리는 이 경우 수를 나눠서 구할 수가 있겠죠. 첫 번째 경우는 뭡니까? 선택된 4개의 원판 중에 같은 문자가 적힌 원판이 몇 개인 경우? 2개인 경우가 있겠죠. 뭡니까? 그게 AA가 되거나 또는 BB가 되는 이런 경우가 있겠죠. 또는 같은 문자가 적힌 원판이 몇 개인 경우? 1개인 경우. 예를 들어 AA만 고르고요. 나머지는 B, C, D에서 서로 다른 2개를 골라서 쌓는 방법이 있겠고요. 마지막으로는 같은 문자가 하나도 없이 아까 저 A, B, C, D만 해서 D를 가장 밑으로 쌓는 방법이 있겠다. 됐죠? 자, 우리 이런 3가지 경우만 나눠서 구해주면 되겠다. 자, 합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총 3가지 경우만 나눠서 할게요. 첫 번째는 같은 문자가 적힌 게 2가지인 경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같은 문자가 적힌 거. 세로로 쓸까요? 어차피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같은 문자가 적힌 게 하나인 경우. 문자가 적힌 게 하나인 경우. 세 번째가 같은 문자가 적힌 게 0개인 경우가 되겠죠. 이렇게 딱 3가지 경우를 구해서 더해주면 되겠다. 하나씩 해볼까요? 자, 같은 문자가 일단은 2개가 돼야 돼요. 같은 문자가 2개라는 것은 결국에는 일단은 뭐해? 이 4가지 경우 중에 2개를 뽑아야겠죠. 4개 중에 2개를 딱 뽑아서 걔를 내가 같은 문자로 2개 따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뭐다? 42를 먼저 해줘야겠죠. 됐죠? 따라서 그것을 간단하게 전부 다 그냥 AA, BB라고 하면 되는 겁니다. 됐죠?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우리는 요거 4개죠. 이래서 지금 A 지금 아마 여기가 원래가 흰 판일 거고 여기가 이제 검은 판인데 지금 색깔이 반전돼서 이렇게 여기가 검은색, 여기가 흰색처럼 보일 거예요. 보이는 대로 할게요. 그래서 여기가 검, 여기가 검 여기를 흰이라고 하자. 지금 색깔 반전이 나와서 아마 반대로 보일 건데요. 이렇게 그냥 보이는 대로 해서 검검, 흰, 흰이라고 하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것을 우리는 뭐할 거예요? 이제 원판을 쌓을 겁니다. 그런데 원판을 쌓을 건데 뭐라고요? 검은 판은 무조건 흰 판 보다 아래쪽에 있나? 얘는 우리가 순서가 그냥 정해져 있다라는 얘기예요. 순서가 정해져 있을 때는 뭐냐면 그냥 두 개를 그냥 같은 문자 원래도 같은 문자지만 같은 문자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같은 문자 그냥 얘도 같은 문자라고 해서 우리는 간단하게 AA 그 다음에 BB를 나열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만약에 이렇게 나열해 있다면 여기가 아래부터라고 한다면 그냥 여기를 검 여기를 흰 여기를 검 여기를 딱 흰이라고 두면 이렇게 순서가 정해진 경우가 딱 한 가지가 돼서 이렇게 순서가 정해져 있을 때는 그냥 같은 거로 보고 나열해서 앞에 거를 무조건 검 뒤에 걸 흰 이렇게 두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AA, BB를 나열해 주면 되겠다. 그래서 우리 이걸 나열하는 방법은 뭡니까?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4 팩토리알을 2 팩토리알 2 팩토리알 2 팩토리알로 나눠주는 게 결국엔 AA, BB를 우리가 순서가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배열하는 방법이 되는 겁니다. 됐죠? 자, 이제 두 번째는 뭡니까? 같은 문자가 하나인 경우를 해봅시다. 같은 문자가 하나면 일단 뭐예요? 그 같은 문자가 하나 되는 것을 결정하겠죠? 그래서 간단하게 또 A라고 할 거고요. 그것을 이걸 고르는 방법은 일단 뭐다? 4C1이 되겠다라고 구할 수가 있겠다. 그러면 이제 문자는 AA는 어차피 같은 문자로 볼 거예요. 순서가 정해져 있으니까. 그럼 이제 남은 건 여기서 두 개를 더 배치해야 되는데 이것은 BCD에서 일단은 골라와야겠죠. 일단은 그 경우는 뭐가 되겠다? 그렇죠? 3C2가 되겠죠. 세 가지 중에 두 가지를 골라와서 그게 BC가 될지 BD가 될지 CD가 될지 결정해야 되니까 따라서 그것을 BC라고 먼저 이쪽으로 가서요. 우리가 이것을 3C2가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런데 결국에는 B가 이쪽이 검 이쪽이 흰 여기가 C가 검 여기가 흰이 되는 건데 결국에는 이 중에 누구를 선택할지도 골라줘야겠죠. 따라서 검할지 흰할지 두 가지 검할지 흰할지 두 가지가 되는 거죠. 됐어요? 따라서 결국에는 여기는 B검 할지 내가 C 뭐 흰을 할지를 결정해야 되니까 두 가지 두 가지 그래서 여기다가 2의 제곱을 곱해줘야겠다. 됐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해놓고 이제 뭐합니까? 이 네 개를 원판을 배열해주면 되겠다. 그런데 아까도 얘기죠. 같은 걸로 봐도 무조건 검이 아래쪽 흰이니까 따라서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써 우리 몇 팩토리알을 4 팩토리알을 몇 팩토리알로 2 팩토리알로 나눠주면 되겠다. 됐죠? 자 마지막 같은 문자가 0개인 경우만 하면 끝나겠네요. 자 같은 문자가 0개인 경우는 뭡니까? 결국에는 그냥 이 네 개를 일렬로 배열할 건데요. 각각에서 내가 검할지 흰할지 검할지 흰할지 검할지 흰할지 검할지 흰할지만 결정해주면 되겠다. 그것은 결국엔 두 가지 두 가지 두 가지 두 가지 그래서 얘는 2의 네 제곱부터 시작하겠죠. 됐죠? 그러면서 결국에는 그냥 검, 흰 검, 흰 이라고 했을 때 이제 우리는 맨 앞에 맨 아랫줄이죠. 거기다가 무조건 D를 깔고요. 나머지 A, B, C는 뭐다? 일렬로 배열해줘야겠다. 따라서 우리는 그걸 뭐야? A, B, C 일렬로 배열한다? 3 팩토리알이 되겠죠. 따라서 여기다 그냥 3 팩토리알만 곱하면 되겠다. 됐죠? 뭐야? 차분하게 이렇게 하나씩 경우수를 각각을 구했더니 어렵지 않게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만 계산해보면 되겠네요. 자, 계산할게요. 자, 우리 4C 바로 갈까요? 4 곱하기 3을 2로 나눈 6이 되겠고요. 얘는 24를 4로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6이 되겠다. 자, 여기는 4C 4 곱하기 3 여기가 12가 되겠고요. 곱하기 얘가 지워져서 2 24 곱하기 2 48이 되겠다. 자, 얘는 뭡니까? 16 곱하기 6이 되겠죠. 자, 다 왔어요. 얘가 36이 되겠고요. 이거 12를 곱해주면 826에 428 그 다음 8178 여기가 4가 돼서 얘가 576이 되겠고요. 얘는 얼마다? 96이 되겠죠. 됐죠? 자, 다 더할게요. 얘 2개 36을 먼저 더하게 되면 여기가 2 하나 올라가고 612가 되겠고요. 여기다 96을 또 더하게 되면 여기가 8이 되겠고요. 올라가서 708이 되겠다. 됐죠? 자, 그래서 답은 얼마다? 708가지 이렇게 답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대답 6 Gottes 6 6 6 7 7 9 9 9 9 9 9 9 10